안녕하세요. 0단기 오픽 대표 강사 진희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득점 부스터 첫 시간인데요. 자, 우선 OT 다 보고 오셨나요? OT는 어떤 강좌를 들으시던지 꼭 한 번은 듣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득점 부스터를 어떻게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겟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보고 오십시오. 자, 일단 한 번 출발을 해보실 건데 오늘은 유닛 1이에요. 자, 집과 이웃 관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유닛부터 우리는 고득점을 위한 문제만을 푸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 문제는 제가 특이하게도 버전을 두 가지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주거 환경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How has your current house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우리 compared to the past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봤죠.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니? 뭐가? current house, 지금 집이요. 자, compare your old house with the house you currently live in. 옛날에 살던 집이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which house do you prefer and why?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이유를 말해 달라고 했고요. please answer in detail. 가장 무서운 말이죠. 디테일하게 말해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싹 풀자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고득점을 위한 그런 강좌다 보니까 스토리라인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잡게 되는 스토리라인은 지니쌤의 모델 앤서를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기초로 한 스토리라인인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라인을 메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어 의 컨셉으로 하나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 집은 말이야 더 깨끗하고 크고 비싸. 새 거니까, 그죠? 자, 예전 집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어. 아마 오래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집의 장점은 말이야 굉장히 멋진 풍경과 그리고 이렇게 펜스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울타리가 있어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보수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어. 예전 집은 말이야 사실 싼값에 팔렸다면서 약간 조크를 넣었어요 제가. 자, 이 정도의 스토리라인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범 답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타 강좌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문제를 듣자마자 내가 이 문제 이해했어 라는 인트로, 티를 내는 부분이죠. 인트로 부분을 잡고 바디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항상 습관화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인트로. The difference between my old house and my new house? 바로 그대로 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 집이랑 지금 집의 차이 말이야? 그렇죠. 나 네 문제 이해했어? 티 팍팍. 바디 들어갑니다. Obviously. 명백하게 말이지. 당연히 말이지. The house I currently live in is cleaner, bigger, and more expensive.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과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충 눈치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죠. Cleaner, bigger, 그리고 more expensive. 뭐예요? 비교급 넣어주시면 레벨 좋아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because 이유 한번 대보겠습니다. I live in a newly built apartment in the heart of Seoul. 자, 보십니다. Newly built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 지어진이 되겠죠? 자, 그리고 in the heart of 이거 중요한 표현이네요. 뭐뭐뭐의 중심부에. 자, 기존의 강좌를 들으셨으면 금방금방 캐치되시는 부분. 그래서 뭐 도시의 중심에, 서울의 중심에, 혹은 사막의 중심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This apartment has been built better. 훨씬 더 낮게 지어졌고요. And used superb quality materials in its structure. 자, superb 중요한 표현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죠? 굉장히 멋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fantastic 이런 거 언제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superb 조금 지적인 단어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whereas, 비교 들어가는 접속사는 확실하게 힘 주시면서 읽어주세요. whereas, my old house 하지 마시고. 그래서 whereas 한번 끊고 가시는 거죠. my old house had a lot of maintenance issues. 이때 우리 학생들 잘 틀리는 거 뭐? S 빠트리는 거. 그쵸?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 문제들이 있었어. 왜? 아, 왜가 없네요. 왜? 너무 신났어. But, my new place rarely has any of those. 그쵸? rarely,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은요, 거의 그런 문제가 없어요. my new place includes. 자, 그래서 우리 집이 includes, 포함하고 있는 것은, 혹은 offers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공하다의 원래 뜻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걸 자랑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다시요. my new place includes a beautiful landscape and fences as well. 에서 주의하실 거. 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컨텐츠보다 중요한 거 뭐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100만 불짜리면 뭐합니까? 이걸 10원짜리 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eautiful,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풍경이 예뻐요. beautiful landscape. 감정 담으시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내가 왜 이 집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냐면 말이지, based upon 잡아주세요. 네, 모모의 기초 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모모를 보고 왔다라는 뜻인데요. 자, where it was built. 자, 이게 지금 원래의 reason인 거죠. where it was built. 어디에 지어졌느냐가 난 되게 중요했던 거죠. 왜? 도심에 있느냐. 약간 이게 중요한 거야. 그쵸? 자, more than how it was built. 그래서 당연히 좋은 재료도 썼고 새로 짓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지어졌느냐보다는 어디 있냐를 내가 베이스로 해서 이 장소로 이사 오기로 결정한 거야. 오케이? 자, also, the cost of repairs. 이때 우리 학생들 발음 많이 틀리는 거죠. 이거 cost 아니고, 어, 떨어지는 발음. cost, 비용이죠. cost of repairs, maintenance, replacements, and upgrades. 뭔가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나 어휘 이만큼 알아. 조금 자랑질 좀 합시다. 그래서 수리비, 관리, 유지, 보수비, 그리고 교체비, 혹은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비용들. 그쵸? tend to make my old house less desirable. 아,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선 desire 무슨 뜻이에요? 원하고, 갈망하고,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다시 이걸 조금 지격해보면, 우리 지금 사는 집에 요로, 요로, 요런 것들 하는 비용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내 옛날 집을 덜 원하게 돼가 지격이 되겠죠.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옛날 집은 눈에 안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조크를 넣었는데, thus, 그래서, we were able to sell it at a cheaper price. 그래서 되게 싸게 팔았다? 네, 옛날 집은 되게 후진 거야. 그래서 싸게 팔았다? if you know what I mean, 그쵸? 자, if you know what I mean 같은 경우는 힘을 쫙 빼고 가시면 좋겠는데,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캐주얼하게 우리가 연결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하 웃지 마시고, 하하하, 저보다 더 잘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흠, 뭐 이렇게 웃어도 괜찮겠고, 하하 한 말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어주시고, 아웃트로 잡겠습니다. Ava, do you like your current house, or the one you used to live in? 지금 집이 좋니? 아니면, 예전에 살던 집이 좋니? I want to hear your side of the story. Your side of the story. 무슨 뜻일까요? 누구 side of the story? 라는 표현은 너의 입장이란 뜻이에요. 고로, 너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이 이슈에 관해서. 오케이? 아웃트로로 잡을 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칠판에 표시를 하고는 있는데, 우선 패턴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하는 거. 첫 번째, 뭐뭐하게 만드는 경량이 있어. 그쵸? 그래서, tend to make a 하고 형용사 넣어주시면 예쁘겠죠? 여기다가 형용사 넣을게요. 그쵸? tend to make a 형용사. 그래서 아까 내 집이 좀 더 덜, desirable하게 보여. 그쵸?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If you know what I mean. 뭔 말인지 알지? 자, 중간에 사실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막 말하다가 중간에 살짝 퍼즈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혹은 우리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우물댈 때 있어요. 그럴 때, 뭔 말인지 알지? 약간 하실 때도, if you know what I mean.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의 패스 문장으로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갔던, your side of the story. 기억하시죠? your side of the story. 네 입장. 네 입장은 뭐예요? my side of the story. 가 되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같은 문제를 푸시는 건데 스토리라인을 다르게 좀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버전 문제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라인 보시면요. 음,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좋아지셨나 봐. 그래서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까지 계속 이제 한국에서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 독립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의 스크립트가 약간 거기에 좀 더 부합되는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쌤, 못 외우겠어요. 붙어가요. 일단 잘못된 접근 방법이죠. 우리 스토리는 외우는 게 아니죠. 나의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지니쌤은 이렇게 부셨구나. 나는 내 말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서 하지만 가장 비슷할 것 같은 버전 2의 스토리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 왜? 대체적으로 뭐 지방에 집이 있고 서울에 학교가 있는 경우 혹은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케이스를 잡아봤고요. 15년 정도의 그 아파트 살았어. 쭉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았던 컨셉을 잡았습니다. 자, 현재는 스튜디오에 살아. 그쵸?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때 막 원룸, 오피스텔 이러시면 안 되니까 스튜디오라고 일단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작긴 한데 교통이 좀 아주 편리한 그런 스튜디오에 살고 있어. 자, 내가 좋아하는 게 뭐야? 자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다들? 그래서 나와 산다는 것은 자유. 그래서 자유와 나만의 사적인 공간. 뭘 하는 거야, 이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이 너무 좋아. 그쵸? 자, 하지만 예전 집이 완전 싫어가 아니고 예전은 말이야 거실에 큰 TV가 있었거든. 그게 조금 그리운 거죠. 자, 지금 집은요. 되게 모던한 디자인이 좋고 그리고 야경이 아주아주 마음에 들어요. 라는 스토리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자, 물론 스토리라인은 좀 짧아 보이지만 스크립트는 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인트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re asking for a comparison of the two houses? 아, 지금 두 개의 집을 비교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구나. 나 알아들었어, 티팍팍. 자, 바디 들어갈게요. Well, up until a couple of years ago, 글쎄, 뭐 한 2년 전쯤에까지는 말이야. I used to. 과거를 대표하는 표현 아닐까요? I used to. 뭐 뭐 하곤 했어. 지금은 하지 않는 거. 그쵸? I used to live with my parents.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들이랑 살곤 했지. 지금은 아니야. Just to let you know. 그냥 말해주는 건데. Just to let you know. 이런 표현도 사실 굉장히 네이티브 표현이죠. Just to let you know. 그냥 알려주는 건데. 그쵸? We don't move out. 자, move out 무슨 뜻이에요? 독립하다죠. 네, move out이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요. 우선 이사 나가다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we don't move out at an early age. 자, 어린 나이에 독립하진 않아. Like you guys do. 니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기서 니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에이바와 그 나머지 패거리들.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에이바는 뉴욕에 있는 사람의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in the states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in the states는 무슨 뜻이죠? 미국이죠. 네, 그래서 in USA 이름은 좀 촌스럽네요. 그래서 in the states. 다시 우린 말이야 미국에서 니네가 그러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일찍 독립하진 않아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오픽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를 잘하는 것도 보여주셔야 되겠지만 나 이쪽 문화 알고 있어. 혹은 나 이쪽 문화 경험해 본 적 있어. 좀 티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10대 때 거의 독립을 많이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지금은 취업해도 독립을 못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하고도 독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긴 하나 뭐 여튼 일반적인 걸 좀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니네는 어릴 때 독립하지만 우린 좀 그렇지 않거든. 깔고 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조금 어떻게 돼? 떳떳해져. 자 갈게요. So living with your parents when you're still in your 20s까지가 굉장히 긴 주어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레벨 받는 부분이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 주어. 그쵸? 동명사 주어 뭐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다른 강의에서.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When you're still in your 20s. 뭐예요? 자 니가 20대 때 그쵸? Living with your parents. 부모님들이랑 사는 것은. 이 되겠죠. 그래서 니가 2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사는 것은 isn't. 아니다. Something weird.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쵸? 일단 자기 보호를 한번 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하는 거죠. Actually 사실은 말이야. I spent most of my life in the same apartment that I used to live in.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변명을 끝내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에서 내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어. For about 15 years. 그쵸? 모두가 15년 동안 살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 많이 revise 해주시고. Then 그리고 말이야. I've been living on my own since university. 대학교부터는 내가 혼자 살기 시작했어. 에서 혼자 살다라는 어휘이 물론 기본소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Live by myself. Live alone 다 좋고요. Live on my own. 가장 제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대학교 때부터는 혼자 살았어. 그쵸? The apartment was. 그러니까 지금 예전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apartment was quite spacious. 굉장히 좀 널찍했고. And had three bedrooms. 침실이 세 개 있었어. A master bedroom. One for my sister. And another one for me. 그래서 부모님 방 하나 있고, 안방이 있고, 그리고 동생이랑, 그리고 내 방이 하나 있었지. However, 하지만 항상 얘기하자면 접속사는 끊어서. However, I now live in a single studio. 어디 있는 거냐? Just outside 강남 station. 우리 학생들이 강남 같은 거 넣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한번 넣어봤고요. 강남역 바로 그 밖에 있는 좀 작은 스튜디오의 사람. It's very convenient to commute. 많이 보신 표현들이죠? Commute 뭐 하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거. 혹은 뭐 통학하는 거. By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기가 진짜 진짜 편리하다. It's much smaller. 그쵸? 그냥 smaller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비교급에서 much를 넣어주시면 어떤 느낌이죠? 최상급 바로 밑에 느낌이죠? 비교급, 더비교급, 최상급의 느낌. 그래서 much 그리고 er. 오케이? 다시 갈게요. It's much smaller. 훨씬 작죠. Compared to the apartment that I used to live in. 옛날에 살던 집에 비하면 훨씬 작죠. But I enjoy the freedom. 이라고 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I enjoy the freedom. 이렇게 알파고 같이 하지 말고. 그쵸? I enjoy the freedom and privacy of my own space. 그쵸? 아까 얘기했던 자유와 사적인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Something I really wish I had in my studio. 까지가 하나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내 스튜디오에 꼭 하나 있었으면 하는 거가 뭐냐면 Is a TV. 사실은 TV예요. 혼자 사는데 뭐 TV가 뭐 필요해. 아니,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TV가 아닌 걸 써도 괜찮은 거죠. 자, back in my parents' apartment. 우리 부모님들 집에 말이야. There was a large flat screen TV wall mounted. 그쵸? 그래서 벽걸이형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wall mounted처럼 이제 복합형용사 같은 경우 레벨이 좋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한번 써봤습니다. In the living room. 자, 아파트에는 거실에 그 flat screen TV가 이렇게 벽걸이로 있었거든. 이런 표현이고요. 사실 벽걸이 TV가 그립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 좀 물질적이잖아. 그래서 전 이렇게 포장을 했죠. I miss the days. 나 그때가 그리워. I miss the days when our family got together to enjoy our favorite TV shows. 그래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TV 쇼 봤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다.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살다 보면 자유랑 프라이버시 다 좋은데 뭔가 적적해. 뭔지 아시죠? 괜히 맥주를 닦아서 마시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그 북적북적했던 때가 그리워. 그래서 I miss the days when 으로 연결을 했고요. It was such a fun loving time. 그쵸? 여기까지 별로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너무 그때 사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That I can't replace with anything else. 다른 것과 어떤 걸 줘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Oh my god. Oh my god은 갑자기 왜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에 젖는 거야. 그쵸? Oh my god. Just the thought of it. 이거 챙기셔야 돼요. Just the thought of it. 뭐라는 거니? Just the thought of it 이거예요. 네. 중요하죠? Just the thought of it은 아무데나 붙일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거 생각만 했는데도 침이 줄줄 난다. 이거 생각만으로 슬퍼진다. 이거 생각만으로 너무 기분이 좋다. Just the thought of it. Okay? Just the thought of it makes me want to see them. 생각만 하니까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요. 울컥. Maybe I should give them a call after this test.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거 테스트 끝나고 전화 드려야겠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Where was I? 여기 연기 잘 하셔야 돼요. 아, 나 어디까지 말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직역하시면서 나는 어디인가? 이러시면 안 되고 아, 나 어디까지 말했지? Where was I? Oh!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Where was I? Oh! Compared to the previous apartment. 여기서는 정신 차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아파트에 비교해서 The studio is very modern. 모던 아니고 modern. 아주 모던하다. 우리 외래어 주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With a sleek design. 그렇죠? Sleek 같은 경우 되게 매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아주 그냥 부산 마을로 하면 뭐야? 까리한 거죠. 까리하게. 자, one facility that I do fancy more here. 여기서 fancy는 like죠. 우리 다 배운 적이 있으셔야 돼요. 기본서 보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like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fancy로 바꾸던지 아니면 be fond of 이런 거 좋아요. 자, 내가 이 스튜디오에서 더 좋아하는 거 딱 하나 시설이던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It's the breathtaking view. breathtaking 무슨 뜻이다? breath 뭐예요? 숨이죠? 숨이 멎을 것 같은 야경. 너무 오바했다. 자, breath taking view of the city lights. 그래서 숨이 멎을 것 같은 도시의 불빛 야경. 그리고 at night. 물론 야경이니까 밤이겠네요. 이런 것들이 나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아마 그 식구들과 TV 봤던 거기는 야경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경이 좋아라고 했고요. 자, 아웃트로 잡습니다. Ava, do you live alone or with your family? 간단하게 아웃트로 잡아봤어요. 혼자 사니? 적절한 질문이죠? 혼자 사니? 혹은 가족과 같이 사니?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날들이 그립습니다. 그쵸? 뭐였죠? I miss the days when. I miss the days when. 이거였고요. 그리고 나 어디까지 말했더라? 아까 뭐죠? 어디까지 말했더라? 난 어디 썼나? 뭐죠? Where was I? 이거 연기 정말 잘하셔야 돼요. Where was I? 그쵸? 그리고 좋아한다는 like 대신에 to fancy를 쓰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거주 관련해서 기존집과 지금집을 compare 하는 이런 문제를 두 가지 버전으로 풀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맞는 스토리라인을 다시 한번 revise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집중하실게요. You spoke about your neighborhood you live in. 자, 이거는 이제 이웃 관련 문제로 제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고득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로 3콤보를 간다라는 것보다는 좀 지금까지 풀기 어려워서 패스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혀두었던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던 문제와 이거는 조금 별개일 수는 있어요. 여튼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까지 네가 동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Were there any challenges amongst the neighbors? 자, challenges, 도전이 되겠죠. 근데 이웃 간에 도전이 있었나요? 어, 이상한데? 제가 한국말 되게 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웃 간에 어떤 마찰이 있었느냐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Or maybe some conflicts you had to deal with 아니면 좀 안 좋았던 일, 좀 껄끄러웠던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How was it resolved? 이 일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 어떻게 뭐 어떻게 resolve가 됐는지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웃끼리 문제 있을 수 있는 거 그냥 되게 간단한 걸로 잡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웃끼리. 이웃이 너무 잘생겨서 공부가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왜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설마 우리 이웃이 이런 강의를 보는 건 아니겠죠. 자, 스토리라인을 정말 평이하게 잡아봤거든요. 볼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층간소음이죠.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나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얘기 넣었고 다음에 애완견이 막 짓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할 것 같은 칼부림도 나고 하는 주차 문제. 그리고 아침에 막 나가야 되는데 차 막혀있고 전화 안 받고 미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굉장히 평이하게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워딩 같은 거 좀 잘 보시면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Yes, for sure. 당한 게 되게 많은 사람 같아요. 아, 당근이지. 막 문제 하자마자. Sometimes your neighbors know. 가끔은 말이야 이웃들이 알아. How to get on your nerves.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꼬은 얘기 같지 않아요? 어, 너의 이웃들은 잘 알아. How to get on your nerves.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 신경을 건드리는지. 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래층 사람을 화나게 할까? 이런 학원. 그쵸? 자, 파티 들어가겠습니다. The most common problem is. 그쵸? 가장 흔한 문제는요. The noise between the floors. 워딩 잡으셔야 돼요. 층간소음이죠? The noise between the floors. 요고요. 일단은 층간소음이 가장 공통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Just like 모모와 같이. Just like in any other apartments in Korea. 그쵸? 한국에 있는 여타 아파트와 같이 아마도 층간소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문제고요. I don't know what they do exactly. 그러니까 걔네가 여기서 대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층간소음이니까 아마 위층 사람들이겠죠? 걔들이 뭘 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But sometimes the people living above our floor. 위층 사는 사람들이죠? The people living above our floor seem to be hitting the floor with a hammer. 미쳤나봐. 실제로 때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층 사는 사람들이 막 망치로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쵸? Especially late at night. 특히나 진짜 밤늦게. 그쵸? It's really difficult to sleep. 밤에 잠을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Also. 그리고요. Some of our neighbors. 이때 뭐 하나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잘 하시겠지만. Neighbor가 이유시고 neighborhood는 동네예요. 정말 가끔 내가 미쳤지 싶을 정도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요. Also some of our neighbors also own dogs. 그쵸?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뭐 짖지 않으면 사실 개는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소리를 내니까 살아있는 동물일지인데. 뭐 여튼. Which bark? 짖는다고. Which bark? At early hours of the morning. 최악이죠. 뭐 이런 거야. 새벽 5시 반 6시. 나 원래 6시 반에 기상해야 되는데 5시 반에 지죠. 1시간 못 자는 거야. 아시죠? 오케이. 이런 거예요. And at times, 가끔씩은 말이죠. It's really difficult to fall back asleep. 다시 잠이 들기가 힘들어요. 사실 다시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나겠죠. Do you know how tiring? 이제 화내기 시작해요. Do you know how tiring? 야 너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And annoying it is? 그쵸? 짜증나는 일인 줄 아니? 그쵸? 일단 에이바에게 어떤 감정의 호소를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Another problem in our complex. 우리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문제는 말이야. The limited parking space. 뭐라고? The limited parking space. 그쵸? 제한된 주차 공간이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뭐 만약에 100가구가 살면 100개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쳐도 사실 한 집에 차가 하나씩만 꼭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없을 때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limited parking space. 중요한 키워드고요. 자, you often get parked in. 자, parked in. Park는 뭐예요? 주차죠. in은 안쪽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차가 끼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는 거. 그래서 다시 할게요. you often get parked in. 가끔은 차가 막혀서 못 나가요. and you have to call your neighbor. 이웃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그쵸? to come to move his or her car. 여자 찬지 남자 찬지 모르니까 his or her를 잡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전화해가지고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쵸? nothing can be more irritating. 자, 앞부분에 우리가 짜증나는 뭐 썼죠? annoying. 그쵸? 근데 두 번 annoying 하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어휘 알아. 자랑질 하셔야죠. irritating. 짜증나. annoying. 같은 거죠. nothing can be more irritating. 이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없어요. 라는 뜻이죠. 다시요. nothing can be more irritating when you are in a hurry. 그래서 진짜 바쁠 때는 이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그쵸? 자, 아웃트로 잡겠습니다. Ava, do you have similar problems with your neighbors too? 혹시 너도 비슷한 이웃들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니? If so, 그러면 how do people in your neighborhood compromise? compromise. 뭐죠? 타협하는 거죠. 그럼 니네도나 사람들은 어떻게 타협해?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MC가 되어요. 그쵸? 자, 아웃트로에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한테 물을 게 느낌을 조금 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감의 표출이죠. 자, 패턴 마지막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막 거슬린다 하는 거 뭐 있었죠? 신경 건드리는 거?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A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the most common problem was 이런 걸로 잡았죠. 제가 the most common A is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잠이 드는 거 다시 잠이 드는 거 sleep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fall back asleep 그쵸? 다시 잠이 드는 거 강아지 때문에 하고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차에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 뭐였죠? 우리 아까 get parked in get parked in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유닛 원 집과 이웃 관련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만의 스크립트 잘 정리하셔서 말로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음성 피드백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